오로라 잠미 요즘 헛해요 오로라 잠미 몽글몽글 오로라 잠미 오로라 잠미 오로라 잠미 안녕 오로라 잠미 erta 저희 엄마도 요리를 못하셔서 항상 저희 엄마도 요리를 못하셔서 아빠 아니면 이모님께서 요리를 해주셨었는데 저희 아빠도 음식이든 뭐든 전문인이 하면 된다고 물론 아빠도 요리사는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 엄마도 항상 엄청 맛있게 드셔주곤 하셨는데 요리 잘하는 남편과 배려심 많은 남편 덕분에 이렇게 호강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반찬을 챙겨 보내주시면서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고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아가 맨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아기를 낳고 하면 요리를 하게 되겠죠?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맛있어요 밥이 없어서 밥하는 거를 깜빡해서 우선은 냉동실에 있던 아주 조금 남았던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밥을 안쳐뒀어요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많이 반찬들도 많이 남편이 사온 불고기 남편이 해준 된장찌개 맛있게 밥을 먹으려고 해요 남편은 저한테 요리 안 해도 된다고 저희 부부는 각자 잘하는 거 잘하는 사람이 거기에 터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과 경제권은 남편에게 저도 일절 잔소리나 터치하지 않아요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제가 약 먹고 밥 먹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산소방에서 낮잠을 다시 자요. 아침에 이불 루틴이에요. 우리 집 상자님. 귀여운 이불. 이제 꽃이 더워가지고 물을 되게 잘 해줘야 돼요. 자, 보면은 소개를 한 번 할게요. 이 수국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거는 아미초예요. 머리가 너무 커요, 아미초. 얘는 우리가 쓰는 서양란, 호접란 중에 하나이고, 거베라 흰색 하네이션, 염색 하네이션, 그리고 폼폰. 이렇게 델피늄도 들어가 있죠, 이거. 그린 같은 델피늄이랑 우리 많이 쓰는 왁스플라워 조금 핑크톤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해넘기 오로라 장미 요즘 핫해요 자주 쓰는 카네이샤 이것도 너무 예쁘다 염색 카네이샤 겉에는 사야죠 이거 되게 아쉽지만 두개 떼고 길게 가야해 두개만 쓰게 되는거죠 진짜요? 이게 빼고 이거 두개요? 네 여기서 잘라서 보세요 이렇게좀 그래도 괜찮을거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아멘 오늘의 꽃꽃이예요. 꽃은 향기도 모양도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인 것 같아요. 진주도 뱃속에서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꽃이에요.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예뻐요. 자다가 깨니브. 예쁜 얼굴 좀 보여줘. 예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너 너무 예쁘구나. 오늘 아는 언니랑 점심을 먹기로 해서 꽃을 미리 주문해뒀어요. 언니도 둘째를 임신하고 있어서 축하 꽃다발겨.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언니한테도 있을 수도 있지만 클라란스 튼살 오일까지 준비했어요. 꽃이 너무 예뻐요. 언니는 둘째 아기를 임신하고 있어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르메스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도 이거랑 세트인 걸로 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에르메스 캘리에요. 여름에 들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베누아 시계에요. 베누아 시계에요. 까르띠에 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어머님께 결혼 패물로 받은 에르메스 다이아 켈리 팔찌에요. 길고양이 밥주다가 핥힌 자국. 슈즈도 에르메스 켈리 뮬 신으려고 해요. 작년 여름에 샀는데 완전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이에요. 슈즈도 에르메스 켈리 뮬 신으려고 해요. 슈즈도 에르메스 켈리 뮬 신으려고 해요. 슈즈도 에르메스 켈리 뮬 신으려고 해요. 언니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음료수를 한 번에 다 마셨어요. 임산불뜨기를 만나니까 서로 도움되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몽글몽글 너무 예쁜 하늘과 구름. 언니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언니가 진주 선물로 준 옷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원래 저희가 진주 성별을 알기 전에 한 번 보기로 했었는데 약속을 잡았다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둔 진주 선물 진주 성별을 몰라서 샀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여자 것 같은 역시 센스 넘치는 언니예요. 진주가 이거를 입으면 얼마나 귀여울지 벌써부터 사랑스러워요. 언니가 남겨준 편지 감동적이에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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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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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받으러 도착했어요. 저는 산전 마사지고 남편은 일반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마사지 끝나고 나서 견과류와 음료를 챙겨주시는데 오자마자 배가 고파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견과류를 먹었어요. 두 시간 정도 뒤에 저녁 예약을 해두어서 지금 뭔가 먹기가 조금 애매해서 마사지가 끝나고 또 먹을 거예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마사지가 끝내고 드라이브하러 가고 있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기분이 더 좋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금동이 너무 심해서 혹시나 진주에게 안 좋을까봐 도넛 방석을 항상 챙겨서 다니고 있어요. 확실히 도넛 방석을 깔고 앉으니까 엉덩이에 충격이 좀 덜한 것 같고 허리도 편안해서 요즘 필수 제품이에요. 결혼반지와 결혼하고 첫 생일 때 남편이 맞춰준 가이드링이에요. 반지 캐럿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지는 오캐럿이에요. 구매는 남편이 결혼식 날 서프라이즈로 저한테 선물해줬던 거라서 현대백화점에서 구매한 걸 알고 그리고 브랜드는 제가 예전에 확인을 해서 공유를 드렸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4인 기준으로 룩 메뉴가 진행되고 있고요. 인당 15만원 코스로 진행되고 있어요. 홀메뉴 같은 경우는 가격은 69,500원 1인식사로 이제 2인 기준 한 팀으로 진행되고 그러면 홀에서 먹는 거는 1시간 반 타임이고 룩에서는 3시간인 거죠? 네. 룩은 3시간 가능하시고요. 홀 같은 경우는 큐티지가 1병 프리고요. 룩 같은 경우는 주종 병수 제한 없이 프리입니다. 좋은 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룩에서는 원래 4인만 식사가 가능하고 룩에서의 식사는 다른 코스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룩에서 식사를 하고 홀에서 식사하는 메뉴로 먹을 예정이에요. 마블링 스토어라고 해서 국내 지방도가 국내에서 제일 높은 BMS9 등급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지금 4인분인데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니와 육회 좋아. 너무 맛있어요. 눈이 띄는 것 같아요. 포테이토 같아요. 채끝이랑 새우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준비해드린 부위 채끝이고요. 첫 점은 앞뒤 소금이랑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씹는데 육즙이 나와요. 엄청 쏟아져요. 그래서 이제 올려주면 밑에 소금이랑 찌개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짱을 내려오는πό 여기까진 gosh. 이거 진짜 BRIGHT. 날씨가 그리,... 주문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동네에 넣어서 나중에 놀아줍니다. 이게 말해서 새우살 같은 경우는 채끝 보다 기름이 좀 더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소스 같은 경우는 앞쪽에 초록색 키노츄리 소스에 출연 드릴게요. 제가 고기를 엄청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굳이 고기를 먹자면 삼겹살이나 양념 된 갈비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소금에만 찍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특수 부위로 준비된 부위 늑간 쌀 준비했고요. 이제 갈비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념 발라서 준비해드렸고요. 한 점은 그냥 한번 드셔보시고요. 나머지 한 점은 앞쪽에 치미트리 소스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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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숯밥은 한우 버섯 숯밥이고요. 바로 한번 오픈해드릴게요. 네. 진짜 맛있다. 네. 진짜 맛있다. 맨 밑에는 이제 식빵 러스크를 부셔서 깔아놨고요. 네. 그 위에 바닐라이스 그린, 그 위에 망고 퓨레를 올려드렸어요. 식빵은 괜찮으셨을까요? 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의 입장에서 참여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밥 먹고 집에 도착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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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